안녕하세요. 2023년 3월 30일 벤쿠거 최재동리 얼터의 부동산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특별한 뉴스거리가 없어서 수익성 높은 프랜차이즈 모텔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 소개 내용으로 오늘의 뉴스를 가름하겠습니다. 비시주 북쪽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모텔 매물 데이즈인인데요. 호텔의 위치는 비시주 북쪽에 채트윈에 위치하고요. 채트윈은 더슨크릭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고 포트세인트 존에서는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벤쿠버에서는 차로 12시간 정도가 걸리는 곳에 위치합니다. 비행기로는 벤쿠버 공항에서 포트세인트 존 공항까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채트윈의 인구와 주변 사업으로는 주변에 주요 시설물 전문 인력 및 노동자 인력을 포함하여 약 7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요. 주요 산업과 비즈니스로는 BC가스 파이프라인 코스탈가스링크 등이 지나가고 오일과 가스에너지 관련 회사, CN철도 전기회사, 산림 관련 회사, 로드메인터넌스 회사 등이 활발합니다. 호텔은 2에이커 땅에 2008년에 완공하였습니다. 3층 구조로 방이 52개가 있고요. 현재 데이즈인 프랜차이즈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호텔의 시설은 최근까지 자주 업그레이드 되어서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아웃스탠딩 레노베이션은 현재 없고요. 호텔 시설과 서비스로는 넓은 주차시설, 게스트오피스, 짐, 엘리베이터, 키치넷, 에어컨디셔닝, 프리브랙퍼스트, 프리와이파이 등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의 세일은 최근 5년간 평균이 약 166만 달러 정도이며, 매출은 증가 추세에 있고, 비용과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은 대략 세일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은 전문 매니저를 포함하여 약 10여 명의 인력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며, 우너는 호텔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없으며, 대지는 프리홀드입니다. 참고로 상업용 매물이라 외국인 취득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최근에 내렸는데요. 뉴프라이스 즉 현재 가격은 698만 달러입니다. 참고로 종전 가격은 728만 달러였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최재동부동산 오피스에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랭 cadre. 랭 Quan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